저는 개인적으로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요,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자산도 없고, 처음 직장생활 시작하는 거 200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XXX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글로벌 기업들,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곳들, 성장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대한민국 사회가 아주 빠르게 XXX 자산에 대한 인정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직장, 그리고 저의 직장에서 많이 생겨나는 것. 그 이상의 재테크, 심테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납니다. 사장님들도 만나고 임원들, 관리자도 만나고 직장인들, 직원들도 만나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어떤 조직은요. 급여가 일부 조금 적은 것도 있어요. 일하는 데는 좀 힘든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의기투합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모습이 밝아요. 밝습니다. 이렇게 누가 지나가면 오셨어요. 그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일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있어요. 반대로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대기업이 있어요. 거기를 가면 관리자가 지나가고 임원이 지나가고 누가 지나가도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월급은 아까 말씀드렸던 곳에 두 배 이상을 받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햇떠 있는 시간이 즐겁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하기 싫은 일인 거죠. 직장이 나의 행복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행복은 퇴근하고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현장에 가면서요.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자산을 모으고 소득을 높이는 거 우리 행복하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돈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기도 할 겁니다. 통장을 보면 행복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돈은 그 돈 자체가 행복은 아니죠. 그 돈을 통해서 나의 선택의 자유도 늘어나고 나의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혹은 나의 누림의 자유, 소비의 자유, 문화의 자유가 생기니까 그 돈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때요? 내가 이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에서 선택과 공간과 일에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직장에서의 성장 마인드셋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곳들, 성장하는 기업들, 고객 만족을 만족시켜줄 뿐 아니라 그 기업도 이익을 내고 있는 곳들, 이런 데들이 우리가 이야기 듣고 있는 잘하는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일을 할 때, 일을 할 때에 월급만 많이 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일 자체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 대표적으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혹은 테슬라다, 아마존이다, 이런 기업들 있죠? 전 세계에서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평균 연봉 제일 많이 주는 데들, 그런 데들이 월급 줬으니까 열심히 일하세요만 하지를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고, 맥주 파티도 열어주고, 함께 일을 할 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떨 때 행복하냐 물어봤더니 결과적으로 보상이 좋은 곳에서 일하기보다는 일 자체를 통해서 자신의 재능, 능력, 경험을 발휘하는 곳이 행복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긍정심리학자로 불리우는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고요. 최근에 심리학계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학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행복이란 사람들이 누리기 굉장히 어려운 감정인데,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플로우 상태, 즉 몰입의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제 주변에 겨울 지날 때 스키를 배우러 가겠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직장생활도 하고 어려운데, 아니, 뭐 갑자기 왜 스키를 배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뭐 아내랑도 행복하게 좀 취미도 같이 하고 그러려고 가요. 그래서, 어, 잘 가세요. 그래서 시중권까지 끊어서 갔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있어서 만났더니 다리를 다쳐가지고 왔어요. 아니, 뭐 즐겁게 취미한다든지 왜 다리 다쳤습니까? 그랬는데, 아이고, 이게 등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등급이 5단계부터 1단계가 있는데, 내가 3단계인데, 4단계, 5단계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다가 발목이 다쳤대요. 아니, 취미하러 가고 행복하러 갔는데, 왜 인간이 그 다음 단계를 도전합니까? 왜 어려운 단계를 도전합니까? 왜 그 다음 단계에 도전해보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요, 사람이, 사람이 느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단계와 나에게 주어진 도전의 단계가 적절한 난이도가 있는 구간, 무관심의 단계와 권태나 나약의 단계, 혹은 불안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몰입의 단계,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는, 약간은 어려운 도전과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할 때 행복해요. 어떻습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프리킹 연습을, 연습하기 전에 차죠. 그런데 가까운 데에서 차면, 10번 차면 10번 들어가요. 재미없어집니다. 그럼 어떡하죠? 뒤로 한 2미터 빠집니다. 거기서 차요. 10번 차면 한 5번 들어가고, 5번 안 들어가요. 그럼 계속 거기서 연습해요. 그러다가 다 들어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뒤로 2미터 더 가죠. 이런 거 축구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탁구 칠 때 어때요? 아, 그냥 치면 재미없죠. 약간 꺾어봐야 재미있기 시작하죠. 농구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데에서 하다가 멀리서 하죠. 골프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저 노력하지 않고 소득이 있어가지고 먹고 살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 판타지를 갖지만, 행복은 어디서 오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도전하는 것 간에 적절한 긴장관계. 이것을 미아이측센틴 미아이는요. Flow, 몰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가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아, 나는 자산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근로소득을 해야 돼. 라는 관점으로 출근을 하고, 어쨌든 내가 자산소득 1억을 만들면, 그 1억을 종잣돈으로 해서, 나는 직장대로 치우고, 자산소득으로만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도 경찰 출동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 있죠. 자, 55세에 은퇴하고 65세에 은퇴하신 분들이, 아이고, 출근할 수만 있으면 나는 뭐 100만원 안 줘도 괜찮아요. 나를 찾아주는 거 있으면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 아파트 있고 자산 다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출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도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60년대생들이 엄청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도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터라고 하는 거 있죠. 일터에서 우리가 물론 소득을 얻고 그것을 자산화시켜서, 내가 너무 허덕거리면서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질질 끌면서 출근하는 모습, 너무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자산소득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즐거워지는 거죠. 오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데, 자발적이고 창조적이며 의미가 있는 일의 활동이에요. 레이버가 있죠. For a living이죠. 생계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일터를 만드는 오프스 세계관이 있습니다. 좋은 동료, 페어플레이, 배우는 게 많은 거,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 내가 필요한 존재로 느껴지는 거, 인격체로 존중받는 거, 내가 팀의 일원이라고 느끼는 것, 중요한 책임감을 내가 감당해내는 것,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직장, 그리고 저의 직장에서 많이 생겨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근로하는 것보다는 자산이 많아서 여유 있게 일할 것을 원하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오늘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일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재테크, 그 이상의 재테크, 심테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요.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산 이야기, 노후 준비 이야기, 현실감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2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물리적 자산은 없지만 우리나라에 지적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 오늘 하루 내가 일한 것보다는 한 3개월 지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이 있죠.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콘텐츠 만드는 노하우가 늘어나서 3개월 전에는 1시간 걸리던 일이 아, 3개월 지나니까 30분 걸리죠. 내가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는데, 3년 전에는 상세 페이지 하나 작성하는데 하루 걸렸는데 지금은 3시간이면 할 수 있죠. 자, 이게 뭡니까? 지적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아주 빠르게 지적 자산에 대한 인정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단순 노동스러운 그런 직장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하다 보면 나의 생산성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보다 좋은 품질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 포인트가 바로 지적 자산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지적 자산이퀄 몸값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때 내가 노동을 한다 이런 느낌을 좀 넘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지식 자산을 쌓고 있다. 나의 노하우를 쌓고 있다. 나는 지식과 노하우를 쌓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 연봉 재계약할 때 아니, 사장님. 제가 1년 전에는 일을 할 때 10시간 걸리던 일이 내년도에는요. 10시간이면 일을 2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2배까지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한 10% 이상은 좀 올려주시면 어때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말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지식 자산 소득도 늘어났고 혹은 생산성도 늘어났어요. 일의 양도 2배, 3배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도 내가 칼퇴할 수 있는 사람이 됐죠? 이런 거는 지식 자산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에서 연봉을 단 한 푼도 올려줄 수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사회는요. 신입사원 채용한 다음에 정년을 보장하는 사회가 이미 마무리가 됐어요. 대한민국 평균 13번 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이직을 통해서 혹은 다양한 경력을 쌓으면서 나의 업의 노하우를 늘려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노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의 노하우가 쌓이면 지식 노동을 하는 사회가 돼요. 그러면서 나의 지식 노동을 통해서 월급이 여유가 있게 받게 되면 자산 소득을 그때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자산도 없고 처음 직장 생활 시작하는 거 200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노하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는 지식 자산,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IP 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83%의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자 여러분 대한민국 70%의 급여소득자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계속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